두두두두두두 야 너가 좀 들어봐 팔아파 일본어 있는데 승현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거 너무 좋아요 네 뭐요 또 끝내야 되나요 와아 승현아 넌 요즘에 뭐하고 지냈니? 아 저는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거 라면 치즈 라면 승현아 랩해줘 어 랩 랩 승현아 랩 오케이 됐어요 아주 완벽해요 못생겼어 못생겼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기도 말했다 소비를 흘렀다 이보 오빠 빨리 빨리요 끊지마 랩 앞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 저 5분만 추는 동네 할게 5분만 더 할게요 이보 춤춰져 없는데 랩 돈까스 미안해요 사실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우리 사실 우리 이보가 저랑 둘이 있을 때 그렇게 애교가 많아요 아 아닌데요 죄송한데요 애교 많잖아요 아 아닌데요 우산 잘 챙기고 나가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파트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두 명 왔어요 두 명 왔어요 어 때렸어요 이 다른 한 번 해보세요 블루 행복하 사랑해 사랑해 이동씨 저희는 좀 더 하고 싶거든요 팬분들이 아 어떡해 애교예요 이러면... 자꾸 앞에서 끊으라고 하시는데 밖에 이보가 말한 대로 비가 오니까 뒷길, 자동차 옆에 운동이 있는데 지나가지 마시고 아! 하시니까요 이보가 더 잘생김 됐다 이보 여기 있다! 아! 한국말 좀 드셨어요? 네요 지금까지 유니크였습니다 튼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크였습니다 바이바이